오늘 해볼게요. 왕국광란이란 게임이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또 무료 캐릭터가 하나 더 생겼거든요. 바로 유령 신호기. 마다라가 무료로 풀렸습니다. 가볼게요. 자, 일반 공격. 어퍼 턴. 피데력 스킬. 첫번째 스킬부터 보면은 중격 굿즈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두번째 스킬이 대화제. 이렇게 데미지를 주고요. 세번째 불완전한 수산오살. 자, 네번째 건바이 트위스터.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게 마무리인데 마무리가 없어. 이렇게 불타는 거 말고는. 그래서 궁극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궁극기가 됐는데. 그전에 R버튼 누르면은 도둔.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제 가볼까. 자, 두번째 스킬. 제레구. 자, 그 다음에 R버튼 누르면은. 똑같네요. 그 다음에 네번째 스킬. 자,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번째 스킬. 레전드입니다. 다섯وا 스킬 파트. 7 atravésdenker 파트. 자, 끌겁기. 6 leopard эта bullshit. 용광의 소식을 발견해 놓을 때가 오는light ender hier, 일단 랭크에서 한번 돌려볼까?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왜 사람이 4명밖에 없어 저 친구를 한번 싸워봐야겠구만 어 야 이게 맞네 도전 어 뭐야 이게 맞네 덤바이트 있어 덤바이트 있어 아 이게 안 맞네 어 너 죽었다 예 컷 예 신캐를 이겨봤습니다 아 으와 으야잇 궁극기를 써버리네 저 와아 오오오 아 아 아 아 오 기회다 지금은 도망갈 기회다 다음을 계약하지 이렇게 모른다 어딨는지 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파둔 날리고 파둔 날리고 파둔 날린다 피하고 아우 잡아채고 파둔 아 막았는데 날리고 뭐야 안맞았어 아니 멈추는거 뭐냐고 파둔 날리고 파둔 날리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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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쏜거야 …… so 벽 왕 넌 이미 죽어있다 어딨지? 나갔나? 나간거 같기도 하고 어딨지? 마무리 뭐지? 나갔다 별로 없는데 물집 깠어 눌린 다음에 맞고 아 뭐야 이게 맞네 안맞았죠? 안맞았죠? 도전 도전 난데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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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끊겼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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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오 올라갈 길이 없네 도망쳐 나도 써보자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아 이게 원래 자폭하는건데 피해를 되게 조그맣게 해놨구나 일단 오늘은 이렇게 왕국광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겼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받으세요 그럼 안녕 바이바이 고마워 도망bour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